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계형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금일 제가 공유해드릴 세미나 내용은 SIMTS, We Thinking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논문으로 아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아니지만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하여 타임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포케스팅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입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보시는 그림과 같고 하나씩 한 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MTS라는 구조가 무엇인지 오버비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MTS의 Rethinking Contrastiv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논문은 타임시리즈 포케스팅을 위해 제한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하나씩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히스토리와 퓨처로 분할을 하고 동일한 인코더를 통해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을 합니다. 그랬을 때 히스토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프레딕터를 통과를 시켜서 퓨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을 하는데 이 두 개를 시뮬러리티가 최대화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버비를 이 정도로 마치고 해당 논문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메인 테스크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어노멀리 디텍션, 포르캐스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그 밑에 잘 설명을 해놓았고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으니 해당 방법론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타임 시리즈 포르캐스팅을 위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포르캐스팅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르캐스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엔드 투 엔드 모델입니다. 엔드 투 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가장 최신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엔드 투 엔드 말 그대로 끝과 끝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처리해줄 수 있는 모델들을 의미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을 해서 뽑아내고 그리고 동시에 포르캐스팅까지 수행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심티에스라는 논문은 이 투 스테이지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에 들어가는데 밑에 이렇게 프레임워크들을 정리를 해놨고 TNC나 TS2B나 COST처럼 레프레젠테이션의 학습만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뭐 리찌 리그레션과 같은 간단한 모델에 삽입을 하여서 포르캐스팅을 수행하는 모델이 이 투 스테이지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은 말 그대로 표현학습, 표상학습이라고도 우리말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로우 데이터에서 고차원의 데이터에 패턴을 추출하는 그런 학습 방법론입니다. 이렇게 패턴을 추출을 해서 그 추출한 패턴을 바탕으로 다운스트림 데스크의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비단 타임 시리즈 분야뿐만 아니라 NLP, 비전, 다양한 도메인에서 모두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메인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데이터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의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테스크를 테스크의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연구 근황을 좀 살펴보면 베이스트 메소드를 위주로 좀 살펴보면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프리텍스트 테스크를 통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굵직굵직한 논문들은 여기에다가 방법론과 함께 링크를 달아놓았고 다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내용이고 특히 저희 DSBA 연구실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기 쉽게 리뷰를 해놓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그 세미나 보드를 들어가서 한번 해당 내용들을 찾아보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을 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로 학습이 되었던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란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비슷한 샘플끼리는 가깝게 그리고 다른 샘플끼리는 멀게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슷한 샘플을 포지티브 페어라고 명명을 하고 다른 샘플들을 네거티브 페어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언라벨드 데이터를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강점이 있고 이렇게 언라벨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라벨에 모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샘플링 바이어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링 바이어스가 잘 발생하지 않도록 샘플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방법론은 TNC라는 방법론입니다. 본 리뷰에서는 각각의 방법론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면 굉장히 분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구축했는지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NC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는 순간을 이 ADF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DF 테스트의 결과가 같은 분포로 나오는 경우 네이버 후드로 정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non-neverhood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네이버 후드의 센트로이드 즉 이 윈도우의 중심에 속하는 타임 윈도우가 결국에는 같은 네이버 후드 안에 있다면 포지티브 페어로 명명을 하고 포지티브 페어로 정의를 하고 아닌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로 분류를 하여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할 때 그 샘플링 바이어스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TNC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언 라벨드 러닝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아래의 수식과 같이 이 언 라벨드 데이터에서 샘플링된 이그젠플이 포지티브의 확률을 사실은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하거나 혹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여서 가중치로 이렇게 앞에 1-WT, WT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보정 효과를 주는 그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네거티브 샘플을 정지해주는 그러한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래의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사용을 하여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TS-200이라는 논문인데 이 TS-200 같은 경우에는 그래뉴얼리티의 강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보자 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출발한 논문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제안을 하였는데 해당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포지티브 페어로 갖는 그러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포지티브 페어를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지 살펴보면 이제 타임스탬프 내부에서 마스킹을 진행을 하고 이는 인코더 내부에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 랜덤 크로핑이라는 것인데 이 랜덤 크로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을 이렇게 A1부터 B2까지로 이렇게 그 네 개의 인덱스를 뽑아서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타임 시리즈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크기 순자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놨기 때문에 이 A2부터 B1까지는 두 개의 시계열이 모두 공유하는 타임 인덱스가 되고 이 공유하는 부분 즉 이 R1와 R1-를 포지티브 페어로 뽑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TS-200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턴스 도메인과 템퍼럴 도메인 즉 템퍼럴 도메인은 그 시간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고 인스턴스는 뭐 객체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각각의 축에 대해서 모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템퍼럴 컨트라스티브 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같은 타임 인덱스에 있는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 아닌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인스턴스 와이즈 컨트라스티브 러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타임 인덱스에 있는 것은 포지티브 페어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다른 타임 도메인이 있는 경우 다른 배치 도메인에 있는 경우에 인스턴스 도메인에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네거티브 페어로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산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앞에서 산출한 죄송합니다. 앞에서 산출한 템퍼럴 도메인의 컨트라스티브 러스와 인스턴스 도메인의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평균을 내주어서 최종적인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산출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바뷰로 살펴볼 논문은 코스트라는 논문입니다.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 포케스팅을 위한 디스 앤팅글드 시즈널 트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자는 목표를 갖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 자체를 시즈널과 트렌드로 분리를 하여서 두 개의 분포에 좀 시프트가 있어도 나머지가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로버스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번 뽑아보자 라는 목표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모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 생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이 에러 베어리어블과 우리가 실제로 뽑을 수 있는 X스타를 통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X스타 같은 경우에는 시즈널과 트렌드의 합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 에러 이 자체는 예측이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T와 S를 통해서 T와 S를 통해서 이 X스타를 잘 예측해보자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기 코스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트렌드 베어리어블 T와 시즈널 베어리어블 S의 독립성을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T와 S를 통해서 X스타라는 것을 한번 추정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러에 대한 일종의 보정 같은 의미로 이 XP를 사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 XP가 이 X에다가 일종의 약간의 약한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뭐 스케일이나 쉬프트나 지터 지터와 스케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인터벤션을 좀 가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XP를 예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루스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의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트렌드 모듈과 시즈널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타임 도메인의 컨트라스티브 루스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트렌드 레프레젠테이션의 학습을 위해서는 이 타임 도메인의 컨트라스티브 루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모코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이렇게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N개의 샘플과 K개의 네거티브 샘플이 주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이 L타임이라는 타임 도메인 즉 템퍼럴 트렌드 도메인의 컨트라스티브 루스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즈널 피처 디센딩 클먼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컨트라스티브 루스를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 프리퀀시 도메인 맵핑 오해에서 디스크립트 퓨리의 트랜스폰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립트 퓨리의 트랜스폰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값들이 복소수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복소수를 앰플리투드와 페이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 상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루스를 계산을 하고 있으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1차 결합을 선형 결합을 통해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의 컨트라스티브 루스를 선형 결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루스를 산출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그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들에 대해서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어떤 식으로 구축했느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략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NC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페어를 ADF 테스트 기준 같은 분포에 있는 데이터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타임 인덱스가 가까운 데이터들을 포지티브 페어로 뽑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ADF 테스트 결과가 결과 기준 다른 분포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고 타임 인덱스가 먼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TS2BAC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과 랜덤 크로핑을 통해 만든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포지티브 페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타임 스탬프 혹은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터, 스케일, 쉬프트가 나아지는 어그멘티드 데이터이고 어그멘티드 데이터와 포지티브 페어를 의미를 하고 네거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매치 내에 다른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를 좀 정리를 하고 한번 살펴보면 이 포지티브 페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있으나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뽑거나 혹은 TNC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타임 인덱스를 기준으로 멀리 있는 것을 뽑기는 하지만 어... 결국에는 조금 약간 포지티브 샘플에 비해 신중하지 않게 뽑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방법론에서는 히스토리 데이터를 통해서 퓨처 데이터를 예측하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아예 학습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티럭처에 대한 오버뷰를 진행을 하면 본 심티에스라는 방법론은 타임 시리즈 포키스팅을 위해 제한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이며 데이터를 히스토리 퓨처로 분할하고 동일한 인코드를 통해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을 하고 그리고 히스토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퓨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시뮬러리티를 최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텝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첫 번째 과정인 히스토리 퓨처로 분할하고 인코더로 학습을 하는 과정인데 타임 시리즈 X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고 그랬을 때 히스토리와 퓨처를 이렇게 K라는 인데 K라는 타임 스탬프를 기준으로 얘를 두 분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코더 F세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타는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F세타를 통해서 히스토리와 퓨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ZH, ZF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인코더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F세타라는 인코더는 로컬과 글로벌 템포럴 패턴을 포착을 하기 위해서 멀티 스케일 인코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커널 사이즈를 이제 두 배씩 늘려가면서 CNN 연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커널이 크면 좀 글로벌한 패턴을 볼 수가 있고 이 커널이 좀 작으면 이렇게 로컬한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해서 마지막에 Average Pilling을 해주기 때문에 좀 로컬과 글로벌을 모두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히스토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패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과정인데 이 ZH가 그 히스토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이고 이 ZH의 마지막 컬럼을 이 크레딕터라는 것을 삽입을 하여서 이 ZH의 FK 플러스 1브 T 즉 ZH를 산출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 ZHF와 ZHF의 시밀러리티를 최대화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 StopGradient라는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StopGradientOperation이란 그냥 말 그대로 이쪽으로 그래디언트 끓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방식인데 얘를 적용을 해준 이유는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그래디언트 끓게 되면 이 ZHF가 ZHF를 따라하는 얘를 오히려 얘가 얘를 비슷하게 학습이 돼야 되는데 얘가 얘로 비슷하게 이제 학습이 되어버리는 그런 좀 거꾸로 학습이 진행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그래디언트를 흘려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더 자체는 이 인코더와 그냥 완전하게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동일한 인코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 업데이트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이쪽에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 논문의 실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세팅을 좀 공유를 드리면 투스테이지의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산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리치레그레이션 모델에 태워서 퓨처의 L타임스텝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결과를 산출을 하였고 코스트와 TS200과 모두 동일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또 히스토리와 퓨처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오리지널 타임 시리즈를 이제 랭스가 402인 서브시퀀스로 계속 스플릿을 하고 각각의 서브시퀀스를 이제 201개씩 나누어서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히스토리와 퓨처를 또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6대 2대 2로 분류를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을 하여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한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세팅 중에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캐스팅을 위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6개의 리얼월드 퍼블릭 벤치마크 데이터셋 즉, ETT, Exchange, 웨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ETT 같은 경우에는 측정 지역과 단위에 따라 ETT H1부터 ETT M2까지 이렇게 분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스태티스틱을 좀 정리를 본 논문에서 하고 있는데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이 ADF 테스트 부분입니다. ADF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타임 시리즈 분포의 분포가 정상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실험 결과를 좀 전체적으로 공유를 드릴 건데 심TS와 TS200을 비교를 하였을 때 이 심TS가 항상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TS와 TNC를 비교를 하였을 때는 Exchange 데이터셋을 제외를 하고는 심TS가 우수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심TS와 포스트를 비교했을 때는 웨더를 제외하고는 심TS가 우수하다고 하고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심TS보다 각각의 방법론이 우수한 이유들을 이 데이터셋의 정상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Exchange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성이 비교적 높은 데이터셋이어서 시간적으로 인접한 데이터와 멀리 떨어진 데이터의 패턴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TNC가 잘 작동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웨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의 시즈널 트렌드 디컨버지션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심TS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너럴하고 로봇스트한 방법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백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서 설명을 드린 그 템포럴과 글로벌 패턴을 모두 뽑을 수 있는 그 인코더와 비교를 해서 이 TCN과 LSTM으로 해당 백본의 변경을 할 때 실험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심TS 같은 경우에는 그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성능에 대한 리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심TS 위드 네그가 이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실험 결과를 의미하는데 이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클리어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추가했을 때 오히려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라고 제기를 하지는 않고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네거티브 샘플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탑 그래디언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그 이렇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구조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그래디언트를 모두 다 흘려버리는 구조에 있고 이 REV 심티엔스 이 구조는 그래디언트를 이쪽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이쪽의 스탑 그래디언트 모듈을 적용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탑 그래디언트 오퍼레이션의 적용 유무 및 적용 패스에 따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 이의 경우 유의미한 성능 하락이 다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탑 그래디언트 모듈이 잘 학습에 원활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코스트를 통해서 디센탱글먼트 어섬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데이터셋의 정상성에 따른 각 모듈의 영향을 분석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만한 부분은 이 코스트 위드 SD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코스트 위드아웃 SD는 시즈널 디센탱글먼트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상성이 비교적 높은 데이터셋 예를 들면 웨더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에서 시즈널 디센탱글먼트를 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 시즈널 디센탱글먼트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경우에서는 모두 성능이 더 하락하는 성능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시즈널 디센탱글먼트는 제너럴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스트에서 사용을 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마스킹으로 대체했을 때에 대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고 성능을 뽑고 있는데 두 개의 결과를 보았을 때 성능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위드아웃 어그멘테이션은 이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을 아예 제외를 해버렸는데 오히려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 장표를 통해서 이 심티에스 논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너럴하고 로버스트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을 다시 요약을 하면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을 위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론은 심티에스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고 히스토리를 통해 퓨처를 예측하는 프리텍스트 테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네거티브 페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샘플링 바이어스를 거의 제거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폴캐스팅 테스크에서 비교 대상 방법론 대비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요 본 논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공유해 드리면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프리텍스트 테스크를 프로캐스팅이 굉장히 적합하게 구성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퍼지티브 페어를 이제 프레딕션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성능 향상에 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네거티브 샘플을 학습에서 제외한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듯이 네거티브 샘플 자체가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선택된 네거티브 샘플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well-structured 네거티브 샘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비교 모델이 다소 과거의 모델이라는 것은 또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 엔드트렌드 모델이나 뭐 레프레네테이션 러닝이 웬메 최신 구조들이 빠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엔드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페드포모 디리니어가 빠져있었고 레프레네테이션 러닝 같은 경우에는 BTSF의 결과가 빠져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TS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